대한예술교장로의 통합총회와 부산장신대학교가 교회 환경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와 부산장신대 평생교육원 관계자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부산장신대 평생교육원 황홍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라며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훈련 과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교회 환경 지도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7개 노회와 이북 5개 노회계 부산시 차례 소속 목회자를 대상으로 각각 12주 입문 심화 과정으로 총 24주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생태 정의와 신학적 기후위기 대처, 탄소 배출 제거 예배 등 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포함했습니다.